아... 가시는 피하시고 입상만... 아아... 저... 혼자 갑니다 망했다 망했다 같이 간다 아 탈퇴 못쓰는데 탈퇴 못쓰는데 다 탈나버렸어 아 일단 못해 소원 채광밥이 추방 오케이 다 됐다 아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렉 걸려 여기서 에렉 좀 걸리죠 나도 아카를 엄청 걸리는데 네 추방 풀어주세요 네 좋아요 아 나 이거 안썼었네 아닌가 아 아파 어 퐁 퐁 오른쪽이라고? 아이씨 아이씨 괜찮다 싫다 여기에요 이번주? 여기구만 네 네 요거 먼저 다닐들만 쳐주세요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컴퓨터 아 심각한데 아 저거 차단해 봐주셔야 돼요 아 네 차단격 저거 안잡는게 아니라 와요 그냥 자동으로 에드나는거에요 제가 땡겨오는게 아닙니다 저거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요 스탄 이렇게 이렇게 깔면은 피웅 사이를 지나가야된다는거 그냥 우왕 아 내가 돌보기 해야되는데 아 9대기 떨어졌네 9 얘네도 얘네도 아 감염으로 나오는 구더기도 피웅한다고요? 네 피웅해요 아니 물리자도 이거 생각이 있는거야 엄두 아니 진짜 어 아 아 치킨님 그 황총 세상에 아 이렇게 잡으면 너무 좁아가지고 아 너무 좁아가지고 토피하는거 드릴거 같은데 먼저 가지마요 네 저 슬퍼님 저 앞으로가요 여기다 깔끔하게 아뇨아뇨저쪽 저쪽 저쪽 어 내가 이게 어떻게 어 어 계단에서 점프 아 생성 뭐지 네 이거 여기 잡을게요. 아 죄송 이거 탐인데 제가 애드넷을 했어요. 명사수 명사수 2마리 잡을게요. 다음 거 차단죠. 더 조심 명차단지 P15 하나 걸렸어요. 어우 애들 일루오세요 일루오. 아이고 가졌다 가졌다 가졌다. 아 무서워. 네 무서워. 아 안돼. 죽었어 저 죽어요. 아 간다. 간다. 간다 사형. 간다 간다. 저 어떻게 잡아봐요 어떻게 내 봐 내 방에 있는 걸 꼭 잡아야 돼요 얘네 안 잡아도 되잖아요 아니 넓게 쓸라고 저기서 어떻게 깔라고요 그럼 피웅을 방금 저기 있는 애들은 지금 계속 밟으면서 갈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안에 복도에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저걸 안 잡으면 복도로 뺄 수가 없어요 복도에서 우리 피웅이랑 계속 놀아야 돼요 재밌겠다 그래서 잡는 거라 얘네 잡는 거보다는 살이 복도에서 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놀아볼까요 그냥? 잠깐만요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많아요 여기는 진짜로 빼기가 구덕이도 계속 나올 거고 그냥 잡을게 뭐 그러면 해봐요 해봐요 다 여기서 그냥 맨날 두드려 패잡아가지고 얘네들 좀 더 가까이 가야 하나요 너무 멀쩍 너무 멀쩍 아 이제 풀어야 돼. 풀어야 돼. 이거 지나갈 수 있나? 앞으로 가실 거죠. 전투거리는데?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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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린다. 깔린다. 운동이 깔린다. 다 죽었어. 용포 딜 안 들어간 거 같은데? 아... 어 벌써 다 죽었어? 용포 딜 안 들어간 거 같은데? 어... 지금 ... 아.. 어... 아... 아 아 넘나 넘나 아픈건 아 연전연승은 왜이렇게 안터지는거야 오 좁아 아 빵먹고싶다 저기 구더기 저기 매지걸린거 하나 있어가지고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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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잡고 생석한번만 깔아주세요 네 저저저 에드난다 저거 아 0도있나 0도있나 생석 아 귀하디 귀하다 물방 오늘까지만 버티면 돼 이것도 오늘까지 우와 어이씨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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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얘넨 ㅋㅋ 좋았어 멋졌다 아이씨 내가 어디서 잡지 분전도 생존기를 하나 더 달라 생존기가 너무 없다 분전도 생존기 하나 더 달라 진짜 하나만 더 있었어도 할만할텐데 아니면 충격파를 돌려주던가 흐흐흐흐 돌아가셨어 여기서 안보여갖고 갈게요 네 이재일 램인거죠? 네 아니 체감은 3램이요 어린이들 테스트 던지기 조금씩 대파 레이 마지막 휴대전 맨 연기 아우 싸동방출 저거 브레스 쏘는거 강화때 아파요? 강화요? 응 폭풍 때요? 폭풍 때 아프죠? 꽤 아플걸요 힐러님 범인을 잡은거 같습니다 네? 아니 저거 데미지 얼마 안들었지만요 결이키니까 결이 안들었을때 근데 아마 원거리는 다 타기 힘들거에요 힐러님 안되더라구요 막 가면 그냥 어쨌든 화이팅이 많아 다 타기 힘들거에요 저걸로 왔다 갔다는데 상남은 좀 힘들게 잘 잘 아 추워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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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치명을 다 지워가는구만 됐어 저거 제가 이거 할테니까 네 저거 하나만 해주세요 사냥개 저희는 얘는 고련변이라서 추방이나 부묵 추방이나 부묵 좀 해주세요 저 앞에 고련변이요? 저 아니에요 사냥개요? 아니 네 그 훈 그 훈 그 훈 아니 그냥 따로 잡아야 돼 추방했는데 그니까 다 너무 늦었어 잡을게 너무 많이 그 훈 그 훈 그 훈 그 훈 그 훈 그 훈 그 훈 그 훈 그 훈 그 훈 그 훈 입상질러졌어 이거 또 dash 가시는 피하시고 입상만 저 혼자 갑니다 망했다 망했다 같이 간다 미안해 형, 튕겨서 나가는 바람에 조심해 점멸할게 이거 지금 당맞아가지고 아 이쪽 멸렸다 에드나야 불러 가지마 에드나야? 네, 가면 에드나야 뭐하냐, 뭐하냐 에드나야 안다니까 그니까 돌아간다는게 다시 거기로 갔어 아 방안에 있는 애들 심심할까봐 놀아주러 가셨네 어우 부끄러워 얼굴 빨개졌어 근데 치킨님 같은 경우는 그냥 명사수 감금하고 저쪽으로 넘어오면 되는거 아니에요? 몰라요 아 한마리 이만 있는데 거기 메즈 딱 하고 아 추간이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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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해제 좀 해주세요 뭐야 제 차단이 쿨이라가지고 다 쿨이야 지금 다 쿨 저거 억울 앉아볼게요 뒤로 그냥 쇼크해가세요 저거 억울 앉아볼게요 뒤로 그냥 쇼크해가세요 아 방금 좀 억울하게 죽었는데 뭐 쇼크 아 이 캐릭에 생선이 없구나 가겠습니다 정차야 정차야 다시 죽혔나 뭐지 아무도 안 걸렸는데 아무도 안 걸렸는데 슬루퍼님 갇혔다고 나왔는데 훼쳤나? 아부턴 멘탈하면서 죽은거 같나? 그런거다 여기 또 없네 또 안되는데? 케이드 이거 야 뭐냐 그 폼은 안 걸리나? 뭐나봐야? 급인데? 급인데? 저도 슬루퍼님이 계속 걸린다고 나오는데 아마 그거 안 걸리나봐요 어 맞네 그 폼이 안 걸리나봐요 슬루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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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있을게요 쿨쇼 심영상을 나누자 야 아프냐 야 야 폭 휴 샵 주융 안 때려줄래 주융 안 때려줄래 흫 안 때려줄래 열심히 때리고 있는거에요 경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시 최대한 열심히 때립니다. 다섯마리는 어쩔겠지? 해배 조심 야 쟤 불있다 이씨 아 차단은 이상하네 다섯마리 저거를 아 여기 고기 칼 그거 못했네 차단 쿨 악사 있습니다 우리 아 솔직해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잡어도 되나 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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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마리 다섯마리 네 여기 피웅이 있어요 카페트 밑에 뭐야 여기 피웅 있어 피웅이 안 돼 저 모기가 옆에서 방해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뚜으세요 예? 잘못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 mail 공애는 문 열리나 여기? 안 열리네? 안 열리네. 죄송합니다. 엉망해. 위에도 마녀가 하는 것 같던 걸로. 네 있어요. 아 이쪽 길 너무 너무 싫은데. 마녀 따로 잡을까요? 네. 까마귀 아파요. 안 아프게. 원래 되게 아팠는데. 아니야. 꺼 있으면 아픈가? 하나만 잡아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. 나온다. 맞다. 옳.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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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기 진짜 아아 저 차단 먹고 그 뭐냐 쿨이에요 아 됐어 아 할게 소들밖에 없어 저기 있으니까 아 이것도 갔구나 어어어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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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여기 초기화되나요 여기 나가봐 네 악사도 키우죠 어 초기화된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악사같은 경우는 네 악탱이에요 탱커 어후 죽을뻔했어 아 갈게요 네 고고 고고 박사 1 전사 2 남전사 붙어요 붙어요 아하 어디 영도 쓴다 영도 뛰어어 따생 다음 악사 솔기 쓰자마자 좀 슬픈디 솔님 아 왜 안줘 솔님 오우 아 화가 악사 음 잘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쪼개풀 쪼개풀 다음 아프다 바꾸고 왔다 지금 말고 전사선사 다음 솔림 안해줘 아 그냥 지나가요 잠깐만요 패시 죽었어요 언제 죽었대? 대박 죽었다고 말씀 전사 악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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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 악사 전사 전사 삼쳐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 악사 악사 전사 전사 치킨님 저한테 너무 양보하시는거 아닙니까? 으악 전사 전사 아 생전기에서 자꾸 차단하고 있네 다시 우리를 내리 죽었어 아 미스캐리 우리 가정부 모두 죽였구나 바닥이 온 똥피로 문들고 있어 이거 죽고 죽고 가도 됩니까? 슬리퍼님 먼저 가세요 저 네 여기 가세요 갈까요? 네 슬리퍼님한테 물어보고 아 아 왜 사람 무한하게 만들어요 아니 가도 되냐고 물어본거에요 아 왜 사람 무한하게 만들어요 안되냐고 물어본거라고요 슬리퍼님이 네 오세요 오세요 네 슬리퍼님이 신호를 줘야 슬리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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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겠네 아니에요 죽을거죠? 아 너무 가지마요 너무 가지마요 죽으라고요 정수가 보이니 어이씨 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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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다 에드 났다 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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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happier 에드 아하 이거 고기 털도 안 넣어 양초 나왔어요 저 차단콜 차단콜 제왈 제왈 다 막 양초 나와요 아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가겠습니다 아 무이를 썼는데 이게 안 된다고? 아 이거 렉바렉 우와 터떨 압살 전사 상처 아 악쩍 아 전사 야 저번에 이거 한번 뛰는거 다 맞았더니 바로 죽던데 나눠맞아요 깔게요 피하자 피하자 이거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동하면 유행하면 오오오 나한테 뛰지 못했어 그 사악한 힘이 아베로스 전체로 터질거에요 아 그건 기말았다 저 두개는 앉아볼게요 갈게요 아 오기 주겠지? 오기 주겠지? 하하 내 쿨기 하하 내 쿨기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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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전사 색깔이 또 매력적인 색깔 아니니까 난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아 좀 부담스러운데 뭔가 자꾸 이렇게 조금 조금 아쉽다 뭔가 조금 조금씩 아깝네 뭔가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어 이거 스시 한 분 있습니까? 가유인데 가유 쓰나? 380 저는 괜찮아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신발을 많이 주지? 왜 노다지만 나오죠? 아 뭐야 또 노다지네? 뭐야 왕 노다지 12야? 나 13인데? 노다지만 지금 3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? 폭사 2개에 노다지 3개 아 저 왜 왜 이렇게 선택권이 없지? 우리 파티는 아니 다른 데 나오면 한데 왜 안 나오지? 자유지대 이런 데 좀 줘라 둘 좀 올리게 쓰실 분 없습니까? 가유 산타로가 있어가지고 없으면 말고 가뜩이면 좋았을텐데 나 이거 쓸까? 가유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유어설틴한테 쓰세요 아이고 이제 그 아름다운